먼저 문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학 파트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냐면요. 작품별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 고 3 수험생들은 연계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쭉 뽑아서 작품별로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그냥 기출문제집 한 권을 딱 사서 그냥 무작정 주구장창 푸는 거야. 감이 생기겠지. 안 돼요. 없던 감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소중한 기출문제는요. 뭔가 기출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이 제대로 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능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기본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수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이걸 알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 개념이 개념은 어디서 배워요. 이 개념은 일 학년 국어 이 학년 문학과 독서. 교과 과정에서 배웠어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 배운 것을 한 대 모아서 고등학교 일 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고 그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 학년 문학 시간과 독서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물론 학교 별로 교육 과정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뭐 네다섯 번 이렇게 펼쳐져서 그 개념들을 쭉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개념을 한 대 압축적으로 모아서 딱 정리하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그런 학생들은 이비에스에 수능 개념이라는 시리즈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나에게 맞는 선생님과 나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한번 여러분이 방학을 이용해서 개념 강의를 통해서 국어의 개념을 싹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혼자 분석하고 정리하기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을 때도 여러분이 이런 유형을 정리하는 이비에스 강의를 통해서 수능에는 요런 요런 유형들이 있구나. 대표적인 유형들만 알고서 문제를 딱 펼치면 정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네. 시에다가 기역부터 미응까지 밑줄을 그어놓고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네. 요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알고 기출문제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문학 파트 공부를 시작해야지. 무작정 시 백 개를 가져다가 시의 내용을 다 정리해보고 암기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나 지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삼 학년들 연계 규제 이젠 두 권 보게 될 거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치 거기 수록된 문학 작품을 암기만 하는 공부 진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비연계 작품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나 혼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거는 암기하는 공부로는 절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이게 1번이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 개념 유형을 먼저 내가 챙기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기출문제에서 좋아하는 자주 나오는 개념과 문제 유형의 풀이법을 나에게 익히는 거예요. 연계 규제 너무나 중요하지만 연계 규제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뭐 해야 되겠어. 스스로 내가. 개념과 유형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비에스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고득점을 위한 팁 자 볼까요. 연계 규제에 수록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들 굉장히 많겠죠. 그쵸. 생각해 보자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이 번이야 그럼 이 번 선지를 싹싹 지워 나머지 일 삼 사 오 번 선지는 그 작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겠죠 그치. 그 나머지 선지들을 가지고 그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십 구 밑줄 그어져 있어 근데 정답이 오 번이야 오 번 선지 싹 지워 그럼 나머지 일 번 이 번 삼 번 사 번 선지는 이 시에 어떤 특정한 구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고삼들은 연계 규제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적절한 네 개 선지를 꽉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설지를 펼치면요. 그 적절한 설명이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되어 있어. 그래서 해설지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고득점을 위한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독서로 가보자. 아까 얘기했어요. 재진술 된 문장을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았지. 지문을 읽으면서 요렇게 설명한 내용을 다음 문장이나 다음 문단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는구나.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표현을 선지에서 재진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 설명과 이 설명이 표현의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구나. 고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독서 한 지문 공부할 때 한 시간 걸리고 한 시간 반 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지문 내에서 재진술된 부분도 있고 지문과 선지 요런 관계로 재진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제발 하지 마. 알았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아니라 특히 독서 아니라 풀이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많은 학생들이 저는 국어는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 아니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 독서 지문 세 개를 내가 이십 분 안에 풀어보자. 이십 분을 딱 재놓고서 풀기 시작해. 이십 분 따르륵 울리면은 딱.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한될 시간 안에 이 지문을 내가 풀어야 되라는 압박감 때문에. 충분한 독서가 독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타이머 맞춰 놓고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내가 독서 지문 세 개를 한 번 실전처럼 좀 긴장감을 가지고 그 대신 제대로 독해하면서 풀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 때 타이머 스타트 한 다음에 문제 푸는 거야. 집중해서 충분히 사고하면서 시간 쫓기지 마. 그냥 푸는 거야. 지문 세 개를. 혹은 지문 세 개 너무 힘들어요. 두 개 정도만. 그렇게 푼 다음에 이제 지문 세 개 다 풀었어. 그때 타이머 스탑. 한 다음에 내가 지문 두 개 혹은 세 개를 푸는 데 걸린 시간을 적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많이 걸리겠지 그치 적는 거야. 그 평균을 내봐. 평균 내면 내가 지금 한 질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걸리는구나 나오죠 그치. 근데 그 시간이 내가 목표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막 몇 배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체 걸리는 시간 그 평균 시간을 점차 점차 줄여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꾸겨 넣는. 문제 풀이 독해를 하는 것과 내가 충분히 집중하면서 문제를 푼 시간을 재보고 그 전체 시간을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가면서 독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나만의 독서 문제 풀이 법 적립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시험이야 그치 시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답을 맞춰야 되고 높은 점수를 얻어야 돼.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독서 문제 풀이 방법 내가 보다 더 정답을 잘 맞히고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나만의 풀이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풀이법이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저렇게 따라 해야지 정답은 없어 얘들아. 가장 좋은 거 가장 정석은 뭐냐면요.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온 거잖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치 그러면 독서 지문 다음 글을 쭉. 일 문단부터 오 문단까지 혹은 일 문단부터 칠 문단까지 쭉 읽고 다음 글을 읽었어 그다음에 물음 세 개 물음 여섯 개 쭈루룩 답하는 거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아 그치 그런 학생들은 나는 지문을 쭉 읽으면요.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요. 기억이 안 나요. 집중이 안 돼요. 이런 학생들은. 나에게 맞는 독서 문제 풀이 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방법을 알려줘. 얘들아 일 문단 읽고서 먼저 문제 유형을 쭉 한번 훑어보자. 응 지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쭉 한번 보고 구경해 보고 그다음에 일 문단 읽은 다음에 일 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나 판단할 수 있는 선지는 골라서 먼저 오엑스로 판단하자. 이 문단 읽고 삼 문단 읽고 이 삼 문단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 보이지 이 문제는 삼 문단 읽고서 푸는 문제잖아 그럼 이 문제 중간에 풀어버리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거든. 이런 방법이 많은 학생도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방법을 접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방법을 일 이 학년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 우리 삼 학년들은요. 최대한 빨리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한 선생님의 방법을 고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나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팁 보세요.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핵심 논지 및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연계를 문학에만 집중하는데 아니야 독서 되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 이공이사 수능에 과학기술 지문이었단 말이야. 이게 수능 특강 독서에 실려 있는 지문입니다. 일부 잘 나왔어요.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멈춤하고 읽어봐. 이상치와 결측치. 이상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분이수 그다음에 중앙값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요런 정보들이 쭉 있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연계 교재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물론 이걸 다 어떻게 외우니. 그렇지만 이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이 작 이 지문을 통해서 이런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해서 한 번 접해봤어. 외우고 암기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접해봤고 이런 내용들이 이런 개념이나 이런 원리들이 나에게 배경 지식이 되어줬어.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결측치와 이상치 내가 한 번 배경 지식으로 접해본 것이 지문 핵심 화제로 나온 거예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이런 개념들에 관련된 지문을 보는 것과. 내 인생 일대에 긴장된 순간에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한 번 봤던 것을 보는 거 똑같진 않아 당연히 독서 짐은 똑같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계 구조에 실려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배경 지식이 되어줄 수 있으며. 충분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랬을 때 그 연계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한 번 공부해 놓은 것을 가지고 물론 지문 똑같지 않아. 이 지문의 내용과 약간 다른 혹은 심화된 내용이 보강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많은 경우에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보는 거 어때.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연계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요. 연계 효과를 누리는 그런 수능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특히 고삼들. 육모와 구모 때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그걸 알려면요. 연계 교재를 여러분이 잘 풀어 놓아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유월 모평 전에는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고 구월 모평 전에는 수능 완성까지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교재들이 각각의 그 시험에 물론 구월 모평에는 수특수한 두 권이 연계돼요. 근데 연계 교재를 내가 안 풀었어. 나 수능 직전에 풀 거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유월 모평 구월 모평 때 연계 효과라거나 연계 방법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겠어. 미리미리 미루지 말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화작 보겠습니다. 화작은요 개념이랄 게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개념 되게 강조하는 교사인데 화작은 개념이랄 게 없어요. 거의. 화작은 유형이야.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하는지 접근 방법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접근 방법을 잘 아면은 화작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발취독하면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화작입니다. 그래서 화작은 반드시 수능 개념 강의를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수능 특강 화작 강의를 활용해도 좋고 그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을 배워 놓으세요. 그게 효율적이야 알았지 그리고 아까 말했죠 화작이 이제 상대적으로 언매보다 좀 쉬운 편이야 개념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라고 해서 소홀히 하기 쉬운데 화작에서 분명히.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전 수능에서 보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화작에서 등장하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많은 선배들이 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데 이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이 빠졌을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꼭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할 때 좋은 강의가 뭐냐면요. 이 공 이상 수능 해설 강의. 해설 강의가 있거든요. 고 해설 강의에서 이 오답률 높았던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죠 사십오 번 사십 번 문제 고런 문제들의 해설 강의를 꼭 들으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다음에. 엄매로 가겠습니다. 엄매는요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은요 일단 문법을 좋아하고 잘해야 됩니다.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 개념을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매의 개념은요 진짜 많아요. 문학 개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문법 개념을 내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해야 되고 문법 개념은. 지금 한번 싹 정리해 놓아야 돼. 기출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마다 문법 개념 정리한다. 아니야. 아니야. 문법 개념은요 국어 문법은 딱 범위가 있어. 문학 범위 없잖아. 독서 범위 없어요. 화작 범위 없어. 그러나 문법은 유일하게 범위가 있어. 그래서 국어 문법은요 그 범위를 한번 싹 꼼꼼하게 압축적으로. 탁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가 다루는 그 개념만 개념을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계속 반복 복습 개념 복습 개념 복습.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엄매 선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문법 개념 정리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매체는요 매체는 화작이랑 되게 비슷해. 개념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 매체 영역의 개념에 대해서는 막. 특강을 할 수 있을 정도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것들이 바로 매체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체는 최근 기출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사실 매체는요 기출 문제도 많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최근 기출과 연계 교재를 여러분이 풀이하면서 요 진짜 매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잃지 않는. 정도로. 문법에 조금 더 더 비중을 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득점을 위한 팁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비에스에서 십. 구 년째 십팔년 십구 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응. 항상 모평을 보잖아요. 모평 보고 수능 보고 항상 하잖아. 유월과 구월 모평 기출 문제와 관련된 문법 개념이요. 수능에 꼭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삼학년들 유월 모평 봤어 구월 모평 봤어 그럼 육모와 구모에서 다뤘던 문법 개념. 있죠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하거나 그 개념의 인접 개념 있지 연결되는 개념 있지 혹은 유월 모평의 어떤 개념이 현대문법이 나왔어 그와 연결된 이제는 중세 문법 요런 식으로 뭔가 연결되거나 심화되거나 인접 개념 그것들이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근데 그걸 나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유월 모평 끝나고 구월 모평 끝나고 또 해설 강의가 나옵니다. 고 해설 강의를 반드시 잘 챙겨라라는 얘기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비에스 연계 활용 국어 공부법의 정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일이 학년 말고 우리 삼 학년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작년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강의했지만 올해 수능 특강을 강의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올해 이제 이 공 이 오 수능을 본 올해 고 삼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올해 수능 특강 강의 안 하세요 그러면 저 선생님이 작년 수능 특강 들을래요. 안 돼. 안 됩니다. 올해 이 공 이 오 수능은요 이 공 이 오 수능 특강 이 공 이 오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작년 강의를 듣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네 권이에요. 문학 독서 화작 엄매 근데 여러분은 세 권을 선택하게 되겠지 이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수능 특강은 문학 독서 그다음에 선택 중에서 한 권 요렇게 세 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세 권이 어디 연계된다고 유월 모평에 연계가 돼요. 그리고 수능 특강은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뤄두면 안 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꼼꼼히 공부를 해 나가야지 유월 모평 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세 권이나 되고 알았죠. 그다음에 수능 완성은요 한 권이에요. 얘는 되게 작품별 영역별로 되어 있지만 수능 완성은 앞부분은 유형 편이고 뒷부분은 실전 모의고사 오 회 정도 들어가 있어서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얘는 빨리 끝낼 수 있어. 수능 완성은요 구 월 모평에 이제 반영되는 연계 교재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을 구 월 모평 전까지 끝내면 가장 좋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유월 모평까지 늦어도 여름방학 전까 여름방학 때까지는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능 완성은 구 월 모평 전까지 얘는 분량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수트. 애들 지금 다 수특 시작하던데요. 아직 삼월도 안 됐는데 수특 다 시작했고 강의는 완강 듣는 강의도 나오던데요. 마음 너무 조급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급하게 물론 분량이 많고 되게 중요한 교재지만. 한 번 볼 때 꼼꼼히 제대로 보세요. 나중에 이 회독 삼 회독해야지 물론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 회독 삼 회독해야지라는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볼 때 제대로 꼼꼼히 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 되게 작품 수가 많단 말이야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작품별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랬어. 처음에는 그 좋은 작품들 이 아까운 문제들 강의 바로 들어버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시 해석해 봐. 내가 스스로 소설도 해석해 봐. 감상해 봐. 그다음에 강의나 해설지를 보면서 나의 감상이 맞는지 맞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연계 교재 활용할 때 요런 거 주의하세요. 단순 작품 해서 암기하지 마. 알았지. 응 특히 연계 교재는 사용설명서라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암기만 하지 마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문학 작품과 독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예요. 특히 문학 작품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잘 활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연계 작품 및 지문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 직전 혹은 모평 직전에 이 연계 교재를 복습해야 돼요. 근데 그때 가면은 그 분량들이 너무 부담돼.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수능 특강 문제를 풀 때부터 애초에 어려운 지문이나 작품은 표시를 해놔. 그래서 나만의 노트에다가 몇 쪽에 무슨 작품 그다음에 몇 번 문제 쭉 써놔. 알았죠. 목록을 만들어. 독서도 뭐 수능 특강 몇 쪽에 과학 기술 지문 어려웠다. 고난도 별 몇 개. 그리고 이 지문 풀 때 몇 번 문제가 내가 문제 풀 때 마치긴 했지만 되게 까다로웠다. 적어놔야 돼. 나만의 목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모평 전이나 수능 직전에 내가 진짜 어려웠던 거 내가 진짜 헷갈렸던 거 고런 것들만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삼 학년들은 반드시 요거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해설지도 연계 대상입니다. 알았죠. 아까 얘기했죠 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활용하는 거 좋아 근데 거기에 대한 더 풍부한 보충 설명이 해설지에 있다. 그래서 해설지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도 연계 대상이므로 해설지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그때. 문제 푼 다음에 바로 해설지로 가면 안 되겠지 문제 푼 다음에 충분히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해설지를 읽었을 때 여러분 공부 효과가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연계 교재에서 필수 개념 정리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통틀어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수특 문법입니다. 알았죠. 수능 특강 문법에 실려 있는 그 문법 개념 정리가 조금 뭔가 좀 러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념 정리를 쭉 한번 보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능 특강 언매 선택자들에 한해서야 문법 교재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 개념 정리 꼭 기억하세요. 그 부분이 평가원에서 연계할 때 눈여겨서 보는 부분입니다. 알았죠.